더불어민주당이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로 한현희 전 평택 부시장을 공천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을 갖고 한 후보에게 공천장을 전달했습니다. 한 후보는 반드시 본선 승리로 보답하고 부시장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화군민의 산과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는 강화군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을 받았습니다.